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식사는 했습니까? 자리가 좀 비었네요. 왜 이번주에 시험 친다고 안 왔어요? 시험은 그냥 시험 보러 가면 되는데 그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죠. 그럼 오늘 공부해야 될 것을 공부를 못하는 것인데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36페이지를 봅니다. 36페이지에 지적의 마지막 파트거든요. 지적의 마지막 파트는 청량이에요. 일반적으로 시험에 내는 것은 두 문제를 출제를 하는데 작년도에는 세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세 문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청량에서는 무엇을 배우느냐 할 때 크게 있잖아요. 크게 이렇게 보다 1, 2, 3, 4 이렇게 되어졌죠. 원점에서 출발을 할 때 이렇게 해 볼게요.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을 나타내는 장부가 두 개죠. 하나가 등기부입니다. 하나가 지적공부예요. 그러면 지적공부에서 우리들에게 공시하고자 하는 것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죠. 그죠. 그러면 토지의 표시 이렇게 나오면 나오면 소재, 지번, 지목이죠. 그죠. 지목. 그 다음에 면적, 경계, 좌표가 나와요. 그죠. 그러면 1장에서 우리의 지적의 1장에서 뭐를 배우느냐. 이거를 배워요. 1장에서. 1장에서 지적을 배우거든. 이 지적이 토지의 표시를 배워요. 2장에서는 무엇을 배우느냐. 지목공부를 배워요. 지목공부 일어날 때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배우죠. 그죠. 그럼 지목공부가 있다면 대당과 도명과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하는 거를 배운 등록. 그게 2장입니다. 그럼 3장은 3장은 원점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럼 지목공부에 토지의 표시를 등록을 했거든. 이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영원히 그대로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변한다. 변한다. 그 변하는 걸 우리가 토지 이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변하는 걸 배우는 게 그게 3장이에요. 그럼 4장은 다시 이리로 갔습니다. 다시 이리로 가면은 이 토지의 표시가 6개거든. 그 6개인데 이걸 2개로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라. 그 말은 앞에 3개는 청량을 안 해. 청량. 뒤에 3개는 청량을 해. 그래서 우리가 면적경계좌표를 지적공부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청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4장에서는 지적청량을 배우는 겁니다. 그럼 이 지적청량에서는 있잖아요. 크게 일하면 첫 번째 대상을 배우. 이거는 시험에 놓을 확률은 50%거든. 그래서 우리 법의 지적청량의 대상은 명문으로 명문으로 13가지를 딱 정해놨어. 그럼 그 13가지를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럼 13가지를 공부할 때는 할 거예요 하는데 13가지 하는 거를 공부하지 말고 일단 안 하는 거를 먼저 하면 안 하는 거. 그럼 안 하는 거는 시일화, 소재, 지번, 지목, 합병. 청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여기서 저는 여기 소재라고 썼죠. 이게 소재가 인천시, 남구, 연수동 이게 소재거든. 그럼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행정구역의 명칭입니다. 명칭. 그럼 인천시가 인천광역시로 이름이 바뀔 수 있다. 거기 행정구역의 명칭이 바뀌었다. 그게 소재가 변경이 된 거예요. 청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 이렇게 딱 하면 되는 거라. 이해했죠? 그런데 두 번째는 청량의 절차가 되는 거예요. 이 청량의 절차는 무조건 시험에 출제를 하는 것이거든. 그게 청량의 절차 배우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는 이제 뭐를 배우느냐 하면 길거리에 가면 청량기술자 아저씨들이 청량을 하고 있거든 할 때 이 아저씨들은 도대체 잣대를 어디다가 꽂아놓고 청량을 하냐. 그 말은 어디에다가 기준으로 잡고 청량을 하냐. 청량을 할 때 기준이 되는 점 이게 지적 기준점이거든. 그러니까 지도삼각점, 지도삼각보조점, 지도도근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를 배우느냐 하면 네 번째는 이거를 배웁니다. 청량을 하면 항상 경계면적이 변할 수 있어요. 경계면적이 변한다는 것은 이해관계인이 발생을 하는 거라. 그래서 청량을 하면 옆집하고 우리집하고 청량을 해보니까 우리집의 면적이 늘어났다. 그러면 옆집의 면적이 줄어드는 거라. 그게 바로 이해관계인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청량을 하면 이해관계인이 발생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청량을 하면 분쟁이 생긴다.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만든 기구가 지적위원회. 그러니까 우리가 축적변경을 하면 청량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거든.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만든 게 축적변경위원회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여기는 청량을 하면 분쟁이 발생한다.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게 지적위원회라. 그럼 여기서 이제 뭐를 하느냐? 지적, 청량, 적부, 심사, 재심사를 한다, 안 한다? 하지. 그러면 이거와 이거는 유사한 것이거든. 그런데 지금까지 관례를 보면 이거는 무조건 시험에 내던데 이거는 시험에 나오는 확률이 25%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시험에 충분히 낼 거리가 많거든. 그런데 이렇게 들어가고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처음에 가봅니다. 자, 혹시 높아심에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해설이 달린 문제가 있고 해설이 안 달린 문제가 있지. 지금 해설이 안 달린 문제를 보고 있다, 안 보고 있다? 그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오전에 수업할 때는 해설이 없는 거 오후에 복습할 때는 해설이 있는 거 그러면 오후에 복습할 때 이거를 다시 보면 안 되지. 오후에 복습할 때는 새 거를 갖고 와가지고 맞아요? 문제를 풀면서 옆에 해설을 이렇게 봐야지. 맞다, 안 맞다? 그렇게 당연히 알아서 하고 있죠? 요즘 학생들 말 잘 듣는다, 잘 안 듣는다? 잘 듣습니다. 청개구리 되면 안 됩니다. 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여기에 가보면 이렇게 나오거든. 자, 청량입니다. 청량에 일어날 때 지력청량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로서 모두 고른 것이에요. 그죠? 그러면 1번에 딱 보면 여기만 딱 줄 거면 되죠. 신규등록, 청량해야 해요? 해. 그러면 그렇게 됐죠? 두 번째는 여기만 딱 줄 거면 됩니다. 지력공부 복구, 청량해야 해요? 해. 그럼 여기는 지적재조사 사업만 줄 거면 되죠. 청량해야 해요? 해. 자, 그 다음 이제 도시개발사업 청량해야 해요? 해. 그럼 여기다가 써야 되죠. 지적확정청량. 지적확정청량.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업자만 동그라미를 치 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생각합니다. 지적에서는 사업자가 들어가면 답이 똑같아. 그 똑같다는 말은 공공사업이든 도시개발사업이든 농어촌정비사업이든 도시개발사업이든 사업자가 들어가면 청량을 다 하는 거예요. 그 청량 이름을 시일이라 지적확정청량. 그러면 여기는 전부 다 청량을 한다 한다 한다. 그러면 이제 가볍게 우리가 한 문제를 맞췄다 이 말입니다. 맞췄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가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보면 이제 청량의 이름을 묶어도 잠깐만 여기 볼 때 이래 놨죠. 그럼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현황이죠, 그죠? 그러면 시작! 지적, 현황, 청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적, 현황, 청량. 그러면 답은 몇 번이다? 3번. 자, 그럼 이제 잠깐만. 만약에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내면은 자, 이렇게 해봅니다. 청량에서는 몇 가지를 알아야 되느냐 할 때 자, 이렇게 해볼게요. 이 청량에서 지금 몇 가지를 알아야 되느냐 할 때 첫 번째, 청량의 구분이 여기서 이제 알아야 돼요.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럼 청량의 대상이 있고 청량의 이름이 있고 그럼 이제 이렇게 나와요. 하나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 하나는 지적, 청량 수행자에게 의뢰할 수 없는 거 검사할 수 없는 거 이렇게 나오는 거라. 그럼 여기서 이제 풀이를 해보면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풀이를 해보면은 여기 청량의 대상 13가지가 딱 나오거든. 그럼 첫 번째 구분이 나오죠. 이 구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딱 이랍니다. 기초 청량이 있고 세부 청량이 있다, 있다. 그럼 기초 청량은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청량이 무슨 청량? 기초 청량.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뭐다? 세부 청량이 돼. 오케이? 그럼 여기서 이리라고 했어요. 여기에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청량이 무슨 청량이다? 기초. 그럼 이 나머지 거는 전부 다 무슨 청량이다? 세부 청량이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이 말이 뭐냐? 이러면 지적 기준점이 여러분들 답은 이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청량, 답입니다. 청량을 먼저 하느냐? 청량을 하기 위해 기준점 설치부터 먼저 하느냐, 이 말이다. 뭘 먼저 설치한다? 기준점 설치. 그럼 이건 나머지는 전부 다 청량을 하는 거고. 오케이? 이거는 기준점을 설치하는 거고. 맞아요? 네. 그럼 이거 하나만 기초 청량이에요. 그럼 이걸 조금 더 우리가 학대를 시키면, 학대를 시키면 이거는 이제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무선점, 도건첨, 데이터 안 데이터? 데이터 이렇게 딱 풀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상은 이거 그대로 하는 수밖에 없어.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을 만약에 묻는다면, 청량 이름을 묻는다면 두 개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답나, 거더, 지적, 무선, 청량, 현화. 그런데 이제 과거 시험에, 지금 바로 놓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놓는 거는 이거라, 9번이나 도시개발 사업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볼게요. 이거 지금 이 말입니다. 다시, 글자 잘합니다. 지적 공부를 복구할 때 실시하는 청량은 무슨 청량? 복구 청량. 신규 등록할 때 실시하는 청량은 뭐다? 신규 등록. 글자 그 자체가 이름이에요. 이 글자 그 자체가 이름이라니까. 그러나 글자에 이름이 안 들어가는 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자 들어가 있다? 이게 뭔 자 들어가 있다? 복구. 그럼 경계복구 청량이래. 이름이 안 들어가는 거는 이것만은 이름이 안 들어가 있다. 이거는 시, 지적, 확정, 청량.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지적, 확정이라는 말이 여기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그럼 이제 시험을 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이거는 현황자, 여기다. 그럼 나중에 시험에는 옛날에 이걸 갖고 털은 거예요. 그거는 지금 바로 문제를 풀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이리 오세요. 이 세 개는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는 대당과 도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경계점 잡혀던 것보다 특수지역에만 있다, 이 말. 그럼 그걸 이어 버리면 되는 거예요. 전에도 시작, 축적, 변경, 시작, 도시개발, 사업. 그러니까 경계점 잡혀던 것보다 비치하는 지역은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축적, 변경을 시행하는 지역,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지역. 맞아요? 그럼 시험에는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지역을 이뤄낼 수도 있고, 지적, 확정, 청량을 실시하는 지역을 이뤄낼 수도 있다. 이 말을 써도 되고, 이 말을 써도 된다, 이 말이지, 제 말은. 맞다, 맞다, 맞아요. 그럼 곧 가면 해결했죠? 그 다음에 이제 지적, 청량은 지적, 청량, 수행자가 해요. 그런데 지적, 청량, 수행자에게 의뢰할 수 없는 것은 몇 개? 두 개. 그럼 이 두 개를 그냥 외우면 됩니다. 지금 외우면 됩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청량을 했다면 그대로 등록한다, 검사 받고 등록한다, 검사. 그럼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은 몇 개? 두 개. 그럼 이건 그대로군요. 그럼 이 다섯 개 중에 한 개를 갖고 시험에, 여섯 개를요. 한 개를 갖고 시험에 출제를 하겠지? 오케이. 그럼 흐름 타겠다, 했다, 했다. 자, 잘했어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자, 여러분 다시 이렇게 합니다. 칠판을 보세요. 2번식으로, 2번식으로 청량의 이름을 물었다면, 물었다면은 위로 올라가면 되는 거라. 위로 올라가가, 요 1번 있죠? 요거, 아, 리얼 있죠? 리얼. 요 청량 이름이 시, 자, 지적, 확정, 청량.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잡았다, 안 잡았다? 잡았죠? 자, 그 다음 이제 3번으로 가볼게요. 그럼 여기도 이제 지적, 청량, 실시 대상이거든. 자, 보세요. 지적, 무슨점, 기준점. 그럼 여기다가 무슨 청량, 시, 자, 기초, 청량, 기초, 청량, 기초, 청량.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무슨 청량, 세부, 청량, 세부, 청량. 자, 그 다음에 지상, 경계점, 복원하죠. 경계, 복원, 청량 해야 하네요. 해, 그럼 여기서 이제 이래요. 현황은 맞지. 그런데 이게 틀렸다, 이 말이에요. 지형도가 아니고 시, 자, 지적도, 입냐도,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공부할 때, 모를 때는 이랍니다. 저하고 수업할 때 지형도 들어본 적 있답다. 그럼 그건 틀린 말이지. 아니, 꼭 그런 걸 잘해야 돼요. 못 들어본 글자가 나오면 법이 없다는 말이에요. 오케이? 그럼 그건 틀린 거예요. 이에서 공시법 이놈의 자식 지형도는 설명 안 해주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다가 된 토에 등록 말소하는 경우 청량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여기다가 줄을 꺾고 옆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일부, 전부 이렇게 하면 되죠. 여러분들, 일부, 한 필지 일부가 바다로 쓸려 들어갔다. 청량해야 돼요, 아니 돼요? 해, 전부가 쓸려 들어갔다. 청량의 필요가 없다. 그럼 이제 시험 문제에. 이걸 이제 시험을 쳤어. 치고 난 다음에 이재기가 들어온 다음에 이재기가. 그럴 때 이거 이재기 들어왔을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다가 이재기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재기가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할 때 여러분들, 이거는 알고 있거든. 한 필지, 여러분들, 잠깐만. 이 한 필지 전부가 바다로 쓸려 들어갔다면 청량이 필요가 없지. 근데 한 필지 일부가 쓸려 들어갔다면 얼마만큼 쓸려 들어갔는지 청량해 봐야 돼요, 안 해 봐야 돼요? 해 봐야 돼요. 그러면 여기 있잖아, 뭐라고 하나 했죠? 청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답이 남아 있다, 안 남아 있다? 이게 지금 전부를 말한다, 일부를 말한다? 일부를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뭘 이의제기하냐면 일부라고 안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맞을 수도 있고 틀을 수도 있고 이래 놓는 거예요. 그럼 제가 슬프다, 안 슬프다? 슬픈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안 된다, 이렇게 바로 하면 또 나한테 민원 제기한다,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안타깝거든. 그래서 이거를 잘 읽어야 돼요. 모든 학문의 기본은 읽기입니다. 읽기. 맞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등록사항을 증정할 때 청량해야 하나요? 해!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청량 기간으로 갔네요. 그죠? 여기는 이렇게 딱 생각하면 되죠? 이게 20일 이것만 딱 줄 거면 되죠? 조금 이따가 집중탐구를 해볼 텐데 청량의 기간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거든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 할 때 제가 조금 이따가 탐구할 거예요. 자, 여기 보면 20일이죠. 그럼 지금 바로 할게요.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바로 해볼게요. 청량의 기간은 세 개로 나눈다 이러면 첫 번째는 이거죠? 청량 기간 며칠이다? 5일. 검사 기간 며칠이다? 4. 이거는 기본으로 정해져 있는 거네요. 법이에요. 법이에요. 네. 그런데 두 번째는 합의. 합의. 지력청량 의뢰인과 지력청량 수행자가 합의하면 합의하면 날짜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이때 청량 기간 검사 기간이죠. 그럼 합의한 기간의 4분의 3은 청량 기간. 4분의 1은 검사 기간. 그럼 이거는 응용이 된다 이말이에요. 이래 내면 고맙지. 그럼 옛날에 시험에 5분의 3, 5분의 1을 냈거든. 그럼 바로 맞혔다 안 맞혔다? 맞혀지. 그럼 이래 내면 틀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럼 이거를 응용인 게 이거다 이말이에요. 맞죠? 네. 그러면 며칠로 하기로 했다? 20일. 그럼 20일에 4분의 3은 며칠이다? 15일이래요. 4분의 1은 며칠이다? 5일이래요. 그럼 답은 바로 몇 번이다? 4분이 된다 이말이에요. 맞다 맞다. 그러면 저렇게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지적기준점입니다. 지적기준점.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출발할 때 어떻게 출발하느냐 하면 이렇게 출발하거든. 자, 정리합니다. 지적기준점은 국가가 이미 전국 방방곡곡의 수천 개, 수만 개를 설치를 해놔서. 해놔는데 부족해가 설치해 가면서 청량을 하는 거라. 그럼 날짜를 더 준다 안 준다? 준다. 그럴 때는 출발을 잘해야 돼요. 일단 청량기간은 며칠이다? 5일 검사는 뭐다? 이거는 이미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걸 빼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이미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러면 한 개에서부터 열 다섯 개 이하이라면 4일을 더 준다 안 준다? 준다. 그러면 청량기간도 4일 더 주고 검사기간도 4일을 더 주는 거예요. 그럼 8일을 더 주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열 다섯 개를 초과 설치할 수도 있다. 이때는 네 점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하나에서부터 네 개까지는 하루를 더 준다 이 말이에요. 네 점까지니까. 오케이? 그럼 열여섯 개이라면 뭐다? 하루. 열이곱 개 해도 내나 뭐다? 하루. 열 여덟 개 해도 내나 뭐다? 하루. 열아홉 개 해도 내나 뭐다? 하루. 그럼 이게 네 점 여기에서 하루를 더 주는 거예요. 그럼 제가 걱정하는 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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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을 주는 게 아니고 한 개 초과해도 하루, 두 개 초과해도 하루, 네 개까지는 하루만 더 준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다 안 했다? 했지? 그러면 또 열아홉 개를 초과할 수 있다보다? 그러면 또 네 점입니다. 그러면 스무 개 하면 뭐다? 하루. 이래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스물 한 개 해도 내나 그대로? 하루. 스물 두 개 해도 그대로 내나? 하루. 스물 세 개 해도 그대로 내나? 뭐다? 하루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출제이니 이거는 시험에 한 번밖에 안 났어. 한 번밖에 안 났는데 이렇게 문제를 낸 거예요. 이렇게 냈어요. 15회 추가 시험에 시험 문제를 냈거든. 15회 때니까 20년 전에 한 번 놓았다 이 말이에요. 그 이외에는 시험에 출제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오케이? 대. 그러면 열여섯 개 설치거든. 그럼 처음에 며칠? 5일. 열다섯 개까지 뭐다? 4일. 그럼 하루를 더 하면 되지. 그럼 요렇게 플러스 하면 청량 기간은 며칠? 10회 검사 기간은 뭐다? 9회. 그럼 요기서는 항상 결론은 하루가 차이 나게 되는 거라. 이거 같아 안 같아? 같아. 같아 안 같아? 같아. 요기서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해서 하나는 5로 출발하고 하나는 4로 출발하고 요기서는 차이 나는 거라. 그럼 결론은 마지막에는 한 개가 차이가 나 있어야지. 맞다 맞다. 우와 오늘 잘합니다.